우리 한번 알려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 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태진아입니다 태진아가 욕촌리에 왔어요 욕촌리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태진아 노래도 들으시고 태진아 사진도 찍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연부다들 들으시면서 루티나무로 모이세요 태진아가 기호 1번 송병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루티나무 앞으로 모이세요 아 진짜 신기한데요 저장 보고가 있어요 아닙니다 2만 개인데요 2만 개는 시금만 하는 소녀 그런데 2만 개의 후보를 집에서 노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 주민들이고. 선거는 바람이야. 선거는 막판에 한 번 말았다 된잖아. 그 바람 하나로 끝나는 거야. 내일로 끝나잖아. 내일로 끝나잖아. 오늘 바람이 깨서 결정될 때 뭐야. 어머니 역천이 2장은 누가 해야 돼야? 기호 1번 누구? 손병원. 기호 1번 누구? 손병원. 손병원 하잖아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손병원 하잖아 다울랑. 어머님이 손병원 한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은 완전히 보란해. 얼굴이 보란데. 몸매는, 몸매는 방실이야. 내가 볼 때. 어머니가. 어머니. 내가 볼 때. 어머니가 찍는 순간에. 투표하는 순간에. 한 표로락도 이기는데. 네. 누가 이겨야 되느냐? 1번. 1번 이겨내라. 손병원은 또 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먼호야. 지금 오지. 안 와봐 안 와봐.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기호 1번 손병원 후보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에 최고의 손. 선거는 바람이야. 금방 바람 딱 등잖아. 영원히. 그 바람 하나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선병원 찍어주세요. 역전니 주민 여러분. 역전니 명예. 이장 선거 후보. 기호 1번. 선병원 찍어주자. 이리완. 이리완. 하아아아. 이리완. 이리완. 야. 이리완. 하아아아. 으아아아. 이리완. 앞선 너를 칠 때까지. 호미자루에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로 살던 어머니 땀에 찌는 삼배적상